네,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확실히 최근 12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11월달에 지난달에 워낙 많은 종목들 지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번 달부터는 그 시장의 결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어제와 오늘 매매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종목들은 쉬워갈 수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한 30% 정도 이상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닥주, 최근에 바닥주들을 보통 제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 미국의 국채금리, 이 10년 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4.2%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미국의 국채금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그동안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또는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긴축 사이클 종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거기 이슈에 반응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해당 이슈로 인한 그 기대심리는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드워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6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그리고 지금 3월까지 퍼센티지가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 뜻을 봤었을 때 저는 뭐 사실 이제 3월달부터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3월달을 눈높이로 가지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너무 좀 그쪽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인한 투자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전반적인 이 거래금 자체 이 거래대금 자체가 확실히 월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2월은 약간의 관망세가 강한 한 달이다 보니까 주가가 나름대로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경기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바닥주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편입했던 이 꿈비라는 기업도요 우선 주가가 바닥에 먼저 위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된 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또 부합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수가 상방이 제한적이라면 개별 테마 장세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은 12월달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정치 테마 또는 뭐 이런 주요 인사들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뭐 지수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바닥에서 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개별 테마 종목 장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 만에 지금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감에도 불구하고요 10.9% 이제 누적 수익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 사실 주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수 상방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리기를 놓고 본다면은 2차 축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테마가 나름대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달 만큼은 개별 테마 약간의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편하고요 물론 이미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STO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의 트레이딩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 매매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는 항상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속이 조금 더 높은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했지만 지금 굳이 우리가 나머지 비중을 전략면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목표가 15,500원 조금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수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급등이 한 번씩 쏠 때마다는 비중을 조금씩 수익을 챙겨 두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그 다음 가격대까지 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종목도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DNF입니다 D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한옥가 차이로 두 번이나 5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가 오늘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이 기업을 주목을 했던 거는 이 반도체 소재로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프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볼륨저밴드 첫 번째 파동 나왔을 때 이때 파동 나왔을 때 상승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그때 제가 생쇼를 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7%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종목 지금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요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다 대신에 비중을 약간의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차 목표가가 28,500원인데 우선 여기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는 전략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2구 산업이라는 종목들도 뭐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이런 공급망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남미발 이슈도 있고요 이제 하락한 종목이 좀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플리토 최근에 좀 주가가 파동에 한번 나왔다가 오늘 조금 2, 3결의 정도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뭐 이 종목 주가 수준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밑에서 조금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녹색 밴드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 조금 올랐네요 11,540원입니다 종목명은 TrueAny고요 종목코드는 41779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코드를 보통 말씀은 안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 TrueAny 있고 TrueWin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TrueAny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자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딩하기에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진흥형 CCTV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학교에도 들어가고요 뭐 병원이나 뭐 수술실 뭐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상장 당시에 이 공모가 상단에서 또 결정이 됐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이제 12,000원이었거든요 12,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1,580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장 당시에 그 시장의 환경과 분위기와 지금의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제는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이 보호의 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좀 풀린 게 있고요 나머지 최대 주주나 그런 비중들은 지분율은 거의 40%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려면 2025년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은 아직까지 없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 이런 이 스토킹 관련된 최근에 이런 한동훈 장관의 이런 스토킹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정책주로도 엮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꽁비의 차트와 상당히 비슷한 위치에 있고 지수 상방이 제한적이라면은 바닥주의주의 매매가 지금 12월 달만큼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4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영업이익도 53% 정도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상장 당시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 만큼 주가만 적당하게 지금 자리만 잡아준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자리대 이상 정도의 수익구간은 주지 않을까 수익계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능형 cctv로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학교와 지하철 안전 감시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쟁업체들 중에서 이제 TTA 인증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받지 못했던 그쪽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동사가 좀 받아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3번기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cctv에 대한 이런 효용 가치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방산업 자체가 도입되는 이런 cctv 개수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 내에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뭐 학교나 이런 지하철 이쪽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cctv가 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cctv라서 저를 지금 사진이 보고 있는데 자 다음 자리에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IoT 뭐 기기, IoT 솔루션, 영상 솔루션, IP 카메라 특히나 IP 카메라 쪽이 결국에는 지능형 cctv 쪽하고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뭐 흉기 난동이라든지 칼부림 사고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사실 cctv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그래서 어 트루엔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실적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cctv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뭐 영상 관련된 이제는 카메라 쪽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쪽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전에는 이제 cctv라는 게 성능적인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사실 약간의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면은 지금 워낙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스토킹 범죄나 전반적인 약간의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이런 시설이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도 앞으로는 뭐 이런 지능형 cctv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자체는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부각을 받았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2,300원 2차 목표가는 1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